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AMCC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AMCC의 토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CC의 박우진입니다 네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텐션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 할 때는 전 순서에는 좀 뭔가 비가 안 오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AB6IX가 딱 시작하자마자 뭔가 비가 많이 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비를 되게 많이 가지고 몰고 다니는 맞아요 그런 그룹으로 되기 때문에 AB6IX잖아요 그래서 비를 몰고 다니는 아이돌이라고 해주고 저희가 또 비부돌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뭐죠? 뭐죠? 왜왜왜왜 네 일단 저희가 사실 보령은 처음 아닌가요? 그렇죠 보령은 처음 오는데 네 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곳인 줄 알았으면 저희가 더 빨리 이렇게 올 걸 그랬나 진짜 이렇게 비도 오고 그리고 이 황금같은 주말에 또 여기까지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직 노래가 좀 더 나와 있으니까 곡 들려드리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세이비아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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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실 이 축제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? 더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지금 전혀 춥지 않아요 더운데 비도 오고 막 그냥 막 그죠? 저희도 너무 더운데요 저희도 너무 더운데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주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더 멋있는 votesmark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가 왜 DAO죠? 이왕 비 해오alls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돌아 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바로 Schutz 그런데 데이 씨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자꾸 이상한 İ way 저희 음영어로는 저희 목소리가 아주 잘 들려가지고 J씨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저희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요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가 주가 되는 곡이니까 퍼포먼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